하늘이라는 브랜드의 클로징을. 뉴욕타임즈에서 커버를 찍었었고. 한국 남자 최초로 생로랑 모델을 해서 데뷔를 했거든요. 파리에서는 디오리라는 브랜드. 밀라노에서는 스카다라는 브랜드. 야, 야. 여기 있잖아. 나도 한번 걸어보자. 야, 너무 차이나. 너무 차이나 지금. 저는 데뷔 6년 차 모델 박태민입니다. 둘이 동기. 지금도 기수 같은 게 있네. 지금 제외선배님. 아, 참. 수다 안 떤다. 2명밖에 못했어. 모델이라는 역사가. 이게 참 두 가지 관점인데. 처음에 기억이 있으면.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시네. 답은 또 나와. 아니야, 아니야. 여기 털비가. 저 히어델 아프면 종국이 부를 거야.